한국국토정보공사 계속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681원 티웨이 항공이 20% 넘게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티웨이 홀딩스가 대명 소노그룹의 티웨이 항공 지분 인수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 JK 파트너스로부터 웃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 예림당과의 지분 격차를 3%포인트 가량으로 좁혔다는 소식이었고요. 콜옵션도 조기에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이자 상주회사인 대명 스테이션으로부터 차입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항공사와 해외 리조트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그리고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의 계열사 대명 소노시즌까지 일제히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보라게 주가도 13%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마시는 항암제, 마시는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의 원료물질 관련한 특허를 보락 쪽에서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영풍이 오늘 고려연과 영풍 정밀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8%까지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강세 속에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8%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대형 포장이 7% 넘게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이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히토류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상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산화디스프로슘과 테르뷔 같은 히토류 쪽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트리얼, 성암 머트리얼즈, 유니온 같은 히토류 관련주 특히 유니온은 장중에 1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탄력이 크게 둔화됐고 유니온 머트리얼이 7%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K시텍 5.7%, 오늘 SK하이닉스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4% 정도 오르고요. 대안금속이 6%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피비 만나보겠습니다. 피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상승률 종목 가운데서 어떤 특징 볼 수 있을까요? 한동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동화성 2차장지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엘제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드 스펜츠의 계열을 나와 전기차 공급 배터리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2차전지 업경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스피 기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동화성이 될 건데요. 한동화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미국 대선이겠죠. 헤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서 고민하는 수혜라든지 그리고 EU가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은 하반기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분출하다가 분출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게 전고점 부근에 와 있거든요. 전고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조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매몰 조화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위쪽으로 시세 상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몰대 돌파를 한다고 하면 2만 6천 원까지 목표가 잡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화성의 목표 주가 추가 상승 여력 보시면서 2만 6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PB님 배터리주의 탑픽이 이 종목이실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대용기로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 토, 영주 중에서는 역시나 엔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주 포인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한동화성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엔캠, 한동화성까지 관심주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 요상이 종목 가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형지 엘리트 10% 가까이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61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국경절 연휴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어제 중국장 같은 경우에 상하의 종합지수가 6.6%까지 하락을 했고 선전 종합지수도 8% 넘게까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속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좀 느린 것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18일에 3분기 성장률 발표 전후로 해서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 나타나고 있는 중국 관련주 보실 수가 있고요. NC소프트가 8% 넘기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작 TL, 쓰론앤 리버티의 글로벌 순항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게임 출시 일주일 만에 TL 글로벌 이용자가 300만 명을 넘기면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L에 대해서 흥행이 나오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익 개선이 크지 않을 것이다. 투자 의견 매도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 바로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누스가 7% 가까이까지 내려서고 있고요. 미래산업 6.8%, 한국석유가 6.4%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 석유 유통주, 방산주, 중동 리스크가 또 낮아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DN 오토 모티브가 5% 하락하고 있고 S&T 다이네믹스, S-TX 그린로직스, S-TX 그린로직스도 역시 중동 관련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해운물류주 5% 하락이고요. KC콜트레일 풍산 역시 방산주입니다. 4.98% 하락인데요. 유가증권시장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엔치소프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8%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TL 글로벌 버전 출시와 사용자가 300만 명 넘는다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름이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7만 원 목도가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에 내용 자체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TLE 글로벌 사용자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구조조정 성과도 대략 4분기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압제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대략적으로 17만 원에서 18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부터는 재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저희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17, 8만 원 선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류 상위 종목. 예림당 신고가 들어가면서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2,16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예림당의 주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명 소노 시즌도 23% 역시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 관련주입니다. R&2 테크놀로지가 19.8% 급등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 역시도 바닷권에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주 중앙 첨단 소재가 오늘장 16% 유독 이 종목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장의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가 모처럼 움직이는데요. 이닉스라든지 한빛 레이저 같은 종목들 크게 상승하는데 이닉스가 15.44%가 오르면서 14,73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도 12%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지가 14%까지 상승,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고요. 라파스 13%, 노건 CNI가 13%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의 전략 알아볼까요? 플레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구글의 AI 오버뷰 때문입니다.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AI 오버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는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아직 한국 시장까지는 열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등 퍼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AI와 관련해서 걱정했던 부분, 많은 수사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이 전망이 밝고 좋은 건 알겠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 오버뷰가 광고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수익 모델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온라인 업체들의 광고가 나왔을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바로 플레이디와 같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유튜브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틱톡의 광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세가 안 나는 부분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간이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매물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해서 7천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8천 원까지 단기 매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7천 원 돌파했을 경우에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 부가받고 있는 플레이디에 대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구글 비롯해서 빅테크 쪽에서 AI에 광고를 붙인다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구글은 또 강제적으로 분할하는 이런 또 작업들이 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소식도 오늘 새로운 뉴스로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RT캐스트가 14%까지 급락하면서 1,249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최대 주주 쪽에서 RT캐스트의 지분을 매각을 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영풍정밀이 9.91% 크게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고려하영 경영권을 놓고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펼쳐왔던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 추가 인상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풍정밀의 주가 하락을 띄고 있는데요. MBK 파트너스 측에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고려하영의 주당 83만 원, 영풍정밀 주당 3만 원 공개 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밝히게 되자 영풍정밀 고려하영 주가 차이시렴 매물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같은 석유 유통 주식들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7에서 8% 하락을 골드앤에스가 7% 넘게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방산주의 하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뒤를 이어서 코치테크놀로지, 스페코, 이런 한일단조, 이런 방산 관련 주들이 5에서 6% 하락이고요. 인타스, 티사이언티픽 6% 조정인데요. 피비님 어떤 종목을 코스닥 하락 종목 가운데서 특징주로 보실까요? 네, 코치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석유든, 말 그대로 에너지든, 방산이든, 아니면 해운이든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종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치테크놀로지 역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치테크놀로지는 방산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각종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들고 있고 국내의 경쟁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방산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9월 방산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방산 수출 규모라는 것이 수출 규모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테크놀로지 오히려 이번 조종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종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방산주 골라주셨는데요. 코치테크놀로지 이 시각에 6% 하락하면서 18,7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B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석 PB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